사도들에게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 대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계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레엘이라는 바리세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문이라고 선전하니 약 사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레의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내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유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기쁘고 또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가장 기쁘고 그리고 가장 즐거운 일임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첫 번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은 리더의 삶 속에 성령이 아닌 다른 사탄의 유혹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쭉 보았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의 삶이 너무 방황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또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앞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분명한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을 또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따름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바뀌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임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죠? 증인되는 거죠.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의 목적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목적이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 전하고 감옥에 나와서도 예수 전하고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예수 전하고 어느 사도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예수를 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했을 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현재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쭉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예수를 전하고 흩어짐,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통하여 이제 8장부터의 온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도행전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1장 8절은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듯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살렘에 있든지 그들이 핍박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로 흩어지든지 또 땅끝까지 가든지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나와남을 가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면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초신자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그러면 좀 이렇게 구름잡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시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첫 번째 인격적인 만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열릴 때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집에 가도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게 돼요. 그러면 또 만나고 싶죠. 또 대화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안 가진 아직까지 열지 못한 그러한 여러분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열려야 돼요. 교회로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암송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로고스 레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에서 이제 나한테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열린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나 저처럼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라 읽으라 생각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어디에 가서나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말씀을 사는 거예요. 증인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릴까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후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더라도 말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들리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으면 말하는 능력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 들리는 것이 열리면 그 다음에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안 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기도하면 정말 답답해. 기도하면 열리지 않아. 그런데 계속 눈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말씀이 열려야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기독교의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그냥 막 떠들고 뭐 이렇게 주문 외우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열리면 기도가 열려요. 제자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니까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린 줄 아세요? 찬양이 열립니다. 사람과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대화가 딱 되면 마음이 통하면 그 다음에는요. 어디에 가서 야 그 사람 나하고 마음이 통해. 야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자랑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쭉 보면 말씀이 열린 이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나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됩니다. 오늘 1번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 제자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만 붙잡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에 제가 오늘 참 충격을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제일 기뻤던 적이 언제였어요? 살아오면서 제일 기뻤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교회 생활하시면서 제일 기뻤던 적이 언제예요? 우리 한 주 동안에 아마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됐을 때 기뻐하셨잖아요. 뭐 일을 딱 계획했는데 잘할 때 아니면 자녀들이 딱 했는데 엄마 병이 났어. 아팠는데 병이 났어. 참 기쁘잖아요. 아 뭐 성적을 잘 받았어 그럼 기쁘잖아요. 뭐 일이 잘 돼야 기쁜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4년 반 동안 되는 우리 교회 와서 뭐가 제일 기쁠까? 성전 우리 예배당 건축한 거 참 기쁘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뭐 때문에 기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모욕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죄져서 불 내가 비굴해지고 내가 죄져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 당하는 자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 당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 당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몇 번이나 있었나? 부끄러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타락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의 리더,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앉은 뱅이를 보았을 때에 걷지 못하는 자를 보았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미안한데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지체장애자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2장의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3장 1절에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는데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니까 그 지체장애자를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이 스피이철 디스토먼트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영혼 영적인 것을 못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은과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살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으세요? 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으세요? 나살에 예수 이름을 붙으세요. 보금을 아는 자는 나살에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4경 4장 31절에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감옥에 있든지 간에 핍박을 받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5장 42절에 또한 그들은 날마다 성전해서 41절과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들이 감옥에 나올 때에 매를 맞고 정말 그때 여러분 한두 대 때렸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고난당한 이후에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해서 모였어요.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예수를 붙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만났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인가. 응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붙드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왜 힘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이빨 빠진 그런 사자처럼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붙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금을 안 제자들은 예수를 붙들었는데 그러면 보금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았을까요? 사람만 붙잡고 살았어요. 사람만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저 종교 행위만 하면 종교생활만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만 붙들어요. 사람 한마디에 사람 행동 하나에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지 않으면 사람 남편도 이 사람 저 사람 집사람 이놈의 사람 다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사람만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았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감정에 휩싸인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하성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계파 사람들이 참 율법도 알고 신앙도 오래 하나님도 오래 알고 정말 성전에서 리더이고 지도자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사람만 붙잡아요. 사람만.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계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시기심은 언제나 들을까요? 비교할 때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여러분 지금 복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대제사장들 지금은 지금 목사죠. 목사 지금은 지금 교회의 리더죠. 교회의 리더들이 지지자들이 사두계파 사람들이 사두계파 사람들은 더 그 지대에 리더 부자들이 부자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두 시기심에 가득 차 들고 일어서서 사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5장 33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화해서 사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에 붙잡힌 사람은 감정적이 돼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격분하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5장 40절에 보면 사두들을 놓아줄 때에도 그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고 사두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매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종교적인 행사나 정치적인 파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파워 싸움이나 종교적인 파워 싸움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잡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대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써요? 가말리아라는 사람을 씁니다. 가말리아. 가말리아가 왜 가말리아는 줄 아세요? 가서 말리라고 가말리아예요. 가말려 이러는 거.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5장 3성 35절에 보면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아가 있어요. 가말리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나는 가말리아에게 배웠고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누구이고 하면서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가말리아는 바로 율법 교사 중에도 가장 흐뜸인 오늘 34절에도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아에 있는 바리세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자 여러분 가말리아가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정말 예수께서 이야기할 때는 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존경으로 하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말만 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어디 비즈니스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것만 들리면 그것도 유익적인 거죠. 그것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는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가져서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말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 난 것이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3장부터 계속해서 설교가 3장, 4장, 5장 또 스대반의 순교를 통하여 6장, 7장, 8장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거기에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가말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분명해지고 정확해지는데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이것이 분명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하여 깨달아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못했으면 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깨달아질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줘야지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줘야죠. 다른 것 통해서 깨달아지면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저도 가끔 설교할 때 보면 설교를 자꾸 예화로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회개했어요. 아니 설교를 얼마나 제가 전하는 것이 참 이렇게 열어지지 않으면 예화를 좀 들여서 열어야 된다. 예화 좋은 거예요. 간증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핵심을 잡아서 그것으로 열고 예화는 거기서 보태서 해야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좀 좀 마음 아파하실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저 케이스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신앙 서적도 좋고 인터넷에서 듣는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열린 후에 신앙 서적도 도움이 되시고 인터넷 설교도 도움이 되시고 또 저의 설교도 도움이 되시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누가 먹여주는 그러한 신앙에서 성장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장하시고 성숙된 신앙인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이 열려서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불혹이에요. 불혹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는 시간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보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듣는 것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린아이에 그저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과 만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말리아 참 여러분 참 좋은 그러한 지금 말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풀어지고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참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 이것까지도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그때 깨닫는다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안 제자들은 예수님만 붙잡아서 항상 뭐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중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은 무엇만 잡아요? 사람만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게 좋은가 보다 또 여러분 죽일라 그랬다가 또 안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혹해갖고 또 이쪽으로 또 가고 사람만 붙잡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3번 예수만 붙잡을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확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해집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미래가 염려되고 내 내일이 염려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잡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는요.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우왕좌왕 했어요.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엄마까지 오라 그래갖고 치맛바람 흔들면서 우리 아들 어디에 좀 세워주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는데 이거 뭐 어느 자리에 해달라는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확실해졌어요. 어디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확실해졌어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정확해졌냐 하면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해주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우리의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는가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주님의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삶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내가 뭐 잘못된 실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믿으려고 확실하게 주님 믿으려고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 별로 없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요. 눈 별로 걱정 안 해요. 수요예배 안 나오면 눈 걱정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집에 따뜻하게 있으면 되고요. 인터넷 키면 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겠다. 새벽기도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내가 주님 봉사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눈이 와요. 참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오면서 참 오늘 정말 믿음의 시험이지 어떻게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있을 때마다 눈이 옵니까? 여러분 눈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결정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가장 시험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사탄이 제일 유혹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만 목사 한 명만 흔들면요.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당의 장르님들만 흔들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흔드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사탄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에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 어려움과 문제를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려움의 문제를 보면 내 자신을 보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똑같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가 왜 모욕을 당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뻤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공유에 나와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함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고난의 이유가 확실해졌어요. 내가 이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모욕 받고 싶으세요? 모욕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모욕당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교회의 일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터무니없이 나에게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탄이 나를 사용,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자들의 오늘 이 구절이 참 저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 무엇이 이상형의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님들이 사이좋게 화목한 교회가 됐으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하면 정말 멋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교회, 이상형의 교회다. 그런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이상형의 모습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상 다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요. 칭찬 다 받은 거 아닌가? 제가 제일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면 가장 칭찬 많이 받는 때도 있어요. 제가 상 다 받은 게 아닌가? 우리 교회가 다 칭찬 받은 게 아닌가?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건 없고요. 칭찬만 받기 원하고 자랑만 받기 원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들은 정확해졌어요. 뭐냐 하면 교회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모욕당할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언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손해볼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손해다 그랬잖아요. 은혜는 손해예요. 내가 무엇인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내 삶 속에 은혜가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정말 핍박당할 수 있는 교회 모욕당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참 여러분 진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고난의 이유가 정확하게 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통하여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보금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해집니다. 보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금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보금의 능력은 우리가 잘되는 게 아니에요. 보금의 능력은 내가 무엇인가 더 많아지고 더 깨닫고 더 많이 내가 무엇인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금의 능력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우서 4장 6절 10절에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는 2장부터 해서 8장까지의 7장까지의 스테반의 순교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핍박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보금의 능력이다.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주님이 정말 꿈꾸시는 교회이다. 사람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큰 건물을 지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그 모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해요. 우리 고린도우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4장 6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쳐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파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었던 제자들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빛이 예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열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 내 삶 속에 나는 죽고 이 보물을 내 질그릇에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이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를 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삶에 담겨졌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재어들어도 움츠러들이지 않으며 여러분 지금 움츠려드는 분들 계시죠? 움츠러분 나세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시간에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피세요. 은혜 가운데 피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하신 분들이 있죠. 낙심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낙심을 주님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비우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제자들 박해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모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움츠러들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움츠리는 상황까지도 낙심하는 상황까지도 박해도 없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도 없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죽임당한 예수의 흔적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자리에 참 중요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누림도 함께 있어야 돼요. 누리는 삶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열어진 우리의 삶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 있어요. 모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정말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그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담고 스티그마 예수의 자국을 담고 그 자국이 내 인생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받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은 무엇이었는가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여러분 그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오늘 제자들과 같이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어디서 우리가 이런 자격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공건히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하면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쁨이 주님의 흔적을 받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내가 무엇이 잘되고 하는 기쁨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기쁨을 우리가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제자들처럼 고린도우서 사장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함께 어머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좋은 크리스찬 이상형의 크리스찬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이 예수이고 나의 고통이 예수가 될 때에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남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떠났을 때 예수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의 흔적을 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욕당함을 그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자격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교회 주님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내 걸고 정말 하나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힘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세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된 마음들을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피를 아버지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전하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음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 편하게 편리하게 유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욕당하고 핍박당함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핍박당한 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과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대하여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증언들이 말씀들이 열려지고 기도가 열려지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해볼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는 교회 그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